정혜씨가 힘든 거 나도 우리 스태프들도 다 아니까 이제 뭐 우리한테 미안해서 관둔다는 그런 생각 하지마 영화 기획할 때부터 다른 영화 찍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 거라는 거 각오하고 있었어요 정혜씨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할 거예요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요 끝까지 해볼게요 고마워 빨리 준비할게 정혜야! 정혜야! 왔다 많이 컸구나 민정아 너는 눈이 왜 그래? 다리기 났어? 언니가 어떻게 하면 눈 다리기가 났는지 알려줄까? 네 다리기 났는데 속눈썹을 뽑아서 발로 밟고 다리기야 물러가라 그러면 싹 다 나왔다 언니도 어릴 때 그렇게 해서 다 나왔어 진짜요? 응 우와 여운이 구경하는 거야? 네 오늘 우리 스태프 중에 NG를 해서 우리 정혜씨 힘들게 하면 그놈이 맘을 사는 거야 알았지? 네 애들 아니었으면 나 현장에 다시 나올 생각 못 했을 거야 고맙다는 소리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강사장한테 해라 애들 현장에 데려오게 한 거 강사장이 한 거야 어저 강사장 저기 오네 고아원 동생 들어왔다면서 네 근데 이건 뭐예요? 지난번 고아원 갔을 때 민정이가 인형 하나 갖고 싶다고 해서 민정이만 사주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해요? 아이 다른 애들 것도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에이 고맙기는 무슨 다 나한테 처제고 처남인데 뭐 내가 이 정도 선물하나 못 해주나 그게 아니고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낼게요 너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걱정 마세요 너 인마 워낙에 헛소리를 잘해서 하는 소리야 아이 참 걱정 마시라니까요 뭐해 인사 안 하고 안녕하세요 조범수입니다 저 누나 완전 팬이에요 저 누나 사진 있는 책받침도 있고요 부르마이드도 샀어요 우리 반 애들도 누나 완전 좋아해요 어 어 그래 할 말 있다면서요 하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나야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지만 후 그래도 혜빈이가 들어준다면 딱 한마디만 할게 나 혜빈이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까 골백번도 생각했는데 근데 근데 도저히 혜빈이 없이는 남은 인생 살 자신이 없다 저 때문에 안되면 전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제 다 컸고 아버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아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아버지 저 때문에 결혼 못하시면 전 평생 불효하는 거잖아요 결혼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이 아이 가만히 안 있어? 착하네요 어 어 이 얘가 나 안 닮아가지고 사고도 안 치고 주먹질도 안 해 없는 것처럼 살 거 없어 나 아빠하고 결혼할 거고 범수하고도 같이 살 거야 아 혜빈아 고맙습니다 엄마 아 아 아 저기 내가 범수 엄마가 되는 건 맞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돼서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네 누나 아 uh 아 으 으 저 으 으 감사합니다.